액북맨 넣기 굽고내요 89분 이시 청양고추 마늘 고추가루 양파 물 알파 치킨 청양고추 멸치 로제 호박 고춧가루 양념장 제작념장 설탕 야채 설탕 오징어 다진 후추 고구마 노릇노릇 고구마 고구마 설탕 고구마 고구마 계란 간장 계란 간장 고구마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